유튜브에서 경제 키워드로는 가장 잘 나가는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20대들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올 뭐부터 해야 돼? 30, 40대 분들은 지금이 한창 걸어야 돼요, 시키거든요. 60, 70대 어떻습니까? 60, 70대는 모르겠고. 50대를 권한대고. 유튜브 역사상 아마도 최초 세대 통합 경제 토크쇼 돈으로 대동단결 2019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단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키워드로는 가장 잘 나가는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유튜브 경제 쪽에서 가장 아마 제일 오래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슈카월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 이쪽 얘기하시는데 얼굴 끊었구나. 그리고 요즘 정말 시판, 신의사임당 운영하고 계신 주원규님 반갑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쌓아온 어떤 절역 같은 게 있는 분입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경제 얘기하기 전에 서로의 채널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어르신부터 좀 하셔야. 네, 슈카월드 이 채널은 혼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언제까지 혼자 하는가. 게스트도 없습니까? 어, 게스트도 없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PD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장사한 게 3년인데 장사한 얘기해서 6개월 털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참 부러워요. 유튜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페이스 입장에서 서로 부럽죠. 자, 우리 슈카월드 님은 신사임당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당연히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뭐 초대를 해서 하는 콘텐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좀 부럽죠. 힘드시죠? 네. 혹시 우리 신과 함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과 함께는 어떻습니까? 아, 거기는 뭐 저보다 이제 한 단계. 훨씬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정말로 조금 더 깊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신사임당. 저는 그 신과 함께는 출근길 페이지 2나 이런 거는 들으면 내가 어, 팟캐스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아직 벗지를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자료. 아, 그래프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서 편성을 하셔서 하고 여기는 라이브 때 한 번에 쭉 뽑아서 잘라서 이제 올라가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양쪽 채널인데 보면은 양쪽 다 인터랙티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소통 그런 거 양은 다른 보통 이제 라이브 스트리머들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것 같고. 축하월드랑 신과 함께는 완전히 좀 색깔이 다르다. 네, 완전히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경제 교양에 가깝고. 이쪽은 증권 전문가에 가까운 느낌. 여기는 경제를 좀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인간에 대한 인류 연구. 이런 컨텐츠도 여기서는 다루어도 이상하지 않은 채널이고. 아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원래 뭐 하시다가 지금 이 경제 컨텐츠를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프랍트레이더라고. 프랍트레이더. 일종의 회사 내에 펀드 매니저. 회사의 선수죠, 어떻게 보면. 돈 벌어오는 선수. 회사 돈 불려주는. 네, 회사 돈 불려주는. 하시다가. 나오게 됐죠. 왜요? 유튜브. 걸려서. 유튜브 걸려가지고. 아, 나와서 유튜브를 하신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다가 걸려서 나오신 거예요? 그게 걸렸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적발. 적발은 아니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 인사팀이나 밀들한테 얘기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회사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조금 조금 커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죠.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조금 그거는 회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회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뭐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선택을 한 거니까요. 지금은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백수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슈카월드님은 그렇게 펀드 매니저까지 하시다가 경제 얘기하는 컨텐츠를 하고 계시고. 우리 주원균 PD님은? 저 원래 방송국 PD 하다가. 네. 그만두고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제 장사를 하다가. 장사라는 게 뭐 진짜 장사예요? 렌탈 스튜디오. 근데 친구들 보니까. 뭐 JTBC 갔다는 친구도 있고. 채널A 가서 리포트 하는 친구도 있고. 앵커도 하고. 다 커리어가 쭉쭉 나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돈은 벌었지만. 다시 복직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돌아갈 생각은 없었고. 망하면 돌아가야겠다. 근데. 안 망해? 아니야 아니야. 그게 뭐야. 이게 커리어가 망가졌잖아요. 경단남이 됐잖아요. 뉴미디어 PD라는 거를 한 줄 넣으려면. 유튜브로 해서 한 4, 5만 정도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시 그 경력 단절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뉴미디어에 대한 도전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력서 제출용이었습니까? 왜냐면 저는 채널을 한 6, 7개 정도 했었어요. 뭐 뭐 하시다가 망했어요? 사진, 요리, 게임, 인테리어, 홈카페, 육아. 많이 했다. 이거 다 하셨네. 제 모든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클래스 101에서. 이 PPL이야 이거. 아니 그냥. 우리 김 프로님은 어떡하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92년도 증권 회사 입사. 근데 저는 되게 좀 럭키한 편인 게. 이 프로와 정프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겨울에 두 선수들 모아놓고 경제파켓을 했는데. 벌써 한 2년 됐네요. 근데 그 저희가 처음에 뭐 세대통합 경제 토크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 시청자분들이 대략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40대가 제일 많고 30대 50대가 거의 비슷하고요. 신사입니다. 저는 20대에서 30대. 저는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 40대. 그게 다루시는 내용들이 딱 그분들한테 타겟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타겟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셨는데 그분들이 오신 거고. 근데 약간 출연자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한 게. 왜냐면 이 연령대가 또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그 연령대랑 거의 유사한 그런 게. 진행하시는 분의 연령에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오신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재테크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제일 젊은 20, 30대? 20대들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뭘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약간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회사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 나이 또래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나 잘하고 있지? 내 재테크가 맞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 한 마디가 그들에게 꽤 힘이 됩니까? 그렇죠. 아직 20, 30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언더독이고. 항상 탑톡들과 경쟁하고 있고. 눌려 살아야 되고. 그런 또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그리고 우리 슈카님은 어떻습니까? 30, 40대 분들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지식들이 많이 쌓여 계셔서. 기초적인 거 설명하고 이런 채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지금이 한창 벌어야 될 시키거든요. 특히 30대, 40대는 여기가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피크점인데. 지금 자신의 위치가 따라가야 될 점이 아직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저처럼 집을 못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벤치마크가 확 올라 버리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딱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창 피크를 올려야 이제 앞으로 꺾어지는 나중에 50대, 60대 넘어가면 그 때를 메워야 되는데. 가장 관심도 많고 뭔가를 상상을 하던 역전을 하던 이렇게 좀 따라가건 잘 달리건 해야되는. 아니 그러니까 20, 30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위에서 주는 스트레스. 하여튼 위로 약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시고. 30, 40대는 지금 빨리 바짝 땡겨서 어떻게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이걸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군요. 고민도 고민하고 관심이 많으시죠. 관심이 많으시고. 경제적 여유도 되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적 호기심도 오히려 저는 10대, 10대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60, 70대 어떻습니까? 60, 70대는 모르겠고. 50대가 걷어지고. 40대가 많죠. 우리가 40대, 50대 분들은 그 격차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격차?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는데. 어라? 나보다 훨씬 공부 못 했는데 저 인간이 기사 딸려서 나왔네. 흔히 벌어져요. 근데 정말 저도 그걸 느끼는데 재산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 대체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고 몸을 생겼던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요. 그러면 이제 대충 차장이나 부장. 잘 돼 봐야 뭐 임원 될까 말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나이라는 게. 그 가능성이 되게 낮잖아요. 뭐 하다 모르겠고 자영업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몇 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걸 할 때. 야, 집에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뭐 한 뭐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격차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근데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세대의 고민들이 고대로 드러나네요. 세분이 생각하는 부자 기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가 부자인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고 싶은 거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쓰는 사람. 내가 뭐 어디 비싼 걸 먹고 싶거나 혹은 여행을 가고 싶거나 차나 뭐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데 지르고 싶은데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건 부자다. 아무 고민 없이 우리 슈카 님은 누가 부자입니까? 저는 그냥 걱정이 없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걱정? 네. 걱정이 없으면 부자. 부자가 더 걱정 많은데. 걱정이 없으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30대 40대 딱 되니까 직장이 있었을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내가 52세. 그때 본부장님이 52세. 사장님이 54세. 물으셨거든요. 난 아무리 봐도 사장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50초반이 나는 끝인데. 과연 50초반에서 그 진검다리 구간이라고 하는 그 구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자영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지금 달려야 되나. 아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지금 늦었지만 주식이라도 해야 되나. 야 비트코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 시기의 걱정. 그 50대 중반 이후로의 저 같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다 내 생각은 좀 틀리네. 부자가 돼도 걱정 많고. 내가 진짜 실제로 경험한 건데 2010년인가. 내가 딱 도달하는 어떤 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목표란 금액에 도달. 근데 그 목표까지는 아닌데 그냥 느낌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 흔들릴 없는 수준. 네. 2010년 정도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날 퇴근해 가지고 되게 좀 울컥하더라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소파인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내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 그 감정이 뭐냐면. 저는 이제 뭐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되게 가난했거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안도감과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부자다. 그런 느낌. 저거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박합니다. 아직 느껴보지 못했어. 그럼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걱정 없는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사실은 부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을? 물론 뭐 정말 스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저는 뭐 우리는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셨겠죠. 개인 사업을 하셨건 뭐 주식을 하셨건 부동산을 하셨건 뭐가 됐건 다 위험을 아는 행동인데. 네. 제가 직장인일 때는 위험을 도저히 못 안겠더라고요. 그 인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막 트레이딩실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사고 팔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제 모니터 앞에 있는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내 개인 돈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위험을 떠나야 될 시기인데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이러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됐던 몇 살이 됐던 그 위험을 안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안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겠죠. 어쨌든 위험을 안고 뭔가를 걸었을 때 부자가 된다. 근데 조금 확률이 높은 걸. 저희는 여기서 정말 비트코인에 걸어라 이런 말을 물론 비트코인에 걸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내가 되리란 보장은 너무 없으니까 인생을 걸고 그걸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비교적 성공이 높은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 높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상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위험을 좀 안고 가셔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원규 님은 부자되는 방법 혹시 뭐 있습니까? 까먹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부자되는 것 같아요. 50대 같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자산을 하고 어릴수록 위험자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산이 많으니까 쪼개서 위험자산을 아무리 해도 분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10억 있는데 천만 원짜리 위험자산을 해도 상관없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진 돈이 천만 원일 때 천만 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나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젊을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가서 시드를 불려서 이걸 나눠서 리스크 게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자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제가 가진 게 5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빚을 5천을 더해서 1억짜리 렌탈 스튜디오를 처음 오픈하고 겨우 네 달 동안 월 200만 원씩 까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 모든 걸 걸고 젊으니까 리스크를 다 넣었을 때 그때가 진짜 저 목숨 끊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트코인도 내가 한 천억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하면 그게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라는 건 그 자산의 고유 위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위험도가 변동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산 모으는 초기에는 아예 제로 리스크를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잃지 않아야 되고 네 그게 제일 베스트 나중에 부자가 돼서서도 뭐 나눠서 뭐 조금 잃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분산을 하게 되면 그 잃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 그냥 공분산만 맞추는 거죠. 엄청 하이리스크랑 그 반대 포지션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극단값을 통해서 중간을 가는 거지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부자 되는 방법 글쎄 저는 이제 50대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는 돈의 힘으로 돈을 버는 거하고 일로서 돈의 돈을 버는 거를 좀 구분해서 전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는 정확하게 사장은 알고 있어요. 딱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죽어야 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처럼 알아요. 이 일로서 부자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되는데 그 아닌 거를 자꾸 판단을 유보해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걸 단념하고 돈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일로도 했다가 회사에서 이제 어느 순간 아 저 친구는 안 줘도 되겠구나 그 선고를 받죠. 그럼 그때는 이제 아 남아있는 돈으로 부자 돼야 되겠다고 황급히 막 달려들다가 실패하는 거죠. 컨셉을 명확히 갖는 게 부자 되는 가장 좋은 거죠. 나는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 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아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그럼 나 이제 부자 되우신 마음들이 이제 대부분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뭔가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9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2020년부터 아 그래 그러면 많이 올랐던데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이나 좀 해야 되겠다. 아님 뭐 주식을 한번 해볼까? 아님 뭐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은 이제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2019년 혹시 뭐가 더 투자하기에 좋은 편지? 제가요? 아 저는 강남에 그 제일 비싼 아파트 압크로 리버파크? 수익률이 보니까 거기가 34억인가 나오는데 월세가 1억에 400인가 이래요. 1억에 400이요? 1% 좀 넘네? 네 1% 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강남에 얼마나 고평가냐면 채권 수익률로 봐도 기준금리보다 강남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상적인 아 그 이 발언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거기다가 이제 종소세 맞죠? 우리 종부세도 내죠? 그다음에 세금 나가고 그다음에 복비 내잖아요. 거래 비용도 높고 그럼 따지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제로의 수렴하는 국채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용도보다 강남 신용도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 이자율만 보면 월세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25억에 샀는데 35억이 되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런데 그 뭐지? 금리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비율로 보면 2%에서 1% 떨어지면 50%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차익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수익률로 봤을 때 강남은 고평가 영역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저 완전 사짜고 사기꾼입니다. 전문가가 어딨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부동산 예전에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이제 지방부동산으로 수급이 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 말씀인데 반대로 저는 이제 양쪽을 다 하잖아요. 주식 전문가 분들도 듣고 그런데 주식 전문가 분들을 보면 그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단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급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요가 이제 자동차랑 조선인데 자동차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LNG가 일부 좋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탑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분야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방으로 지금 돌 만큼 지방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중돼 있잖아요. 지방들은 그런 점을 봤을 때 지방부동산이 지금 선택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산업이 특화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수급이 좋은 지역이 주식 전문가 분들의 업황과 이 수급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만큼 잘 맞는 데가 지금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은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 부동산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못 먹어도 강남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보다는 이제 30대가 부동산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 관심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기존에 이제 그 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받아 가셨잖아요. 산 사람이 많으면 판 사람도 많은 거고 그 분들이 은행에서는 이제 그 증권화되어 있는 채권을 갖고 있지만 은행에 증권화되어 있는 채권과 이 채무자의 이자 내는 근로소득이 합쳐져서 지금 부동산들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채권이 현금화된 것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럼 그거를 판 사람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이 자산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양쪽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 신흥국 주식 주식을 결론이 신흥국 주식이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도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 안 하고 소재 부품 장비 약간 리쇼어링 컨셉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내 주식이 한번 한번 살짝 갈 것 같다. 저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아 많이 엄청나게 신사임당 님은 내년 상반기 주가 3,000포인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한 말이에요. 출마하시나요? 아니 아니 죄송하다는 이게 뭐 개인적인 그냥 그렇죠. 저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 헛소리다. 그냥 제 뇌피셜 뇌피셜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보낸 슈카월드님의 뇌피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년 자 시장 전망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저는 자본주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안 들고 갈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들고 갈 순 없다. 자산을 안 들고 가면은 물가상승률 만큼은 최소한 뒤로 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또 팍 오르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물론 맞출 수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게 뭐 어렵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조금 길게 들고 가면 어느 순간은 오르겠지 들고 있으니까 맞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오면 사실 뭘 들고 가더라도 지금 뭐 강남 부동산을 들고 내년에 빠질 수도 있죠. 후년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 뭐 내가 10년 뒤면은 뭐 지금보다 올라 있지 않겠냐 뭐 20년 뒤면은 올라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편하려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조금 저평가 될 때 사면은 장기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게 뭐예요. 상당은 뭐 예를 들면은 모든 그 자산은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자산이 있으면 물론 제일 좋겠는데 오른 게 있으면 내린 게 있고 또 내리면은 오른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강남 부동산 같은 거 저는 뭐 충분히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면은 뭐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 리스크가 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커 보이는 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들고 갈 수 있지만은 뭐 그런 마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거 사는 게 뭐냐고요. 저평가가 저도 주식 같은 경우는 아 주식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예전에는 2000이 상단으로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2000 되면은 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 보이거나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주식이 옆으로 쭉 오래 횡보하는 게 길긴 하지만 네. 뭐 언젠가는 또 뭐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오리겠죠. 집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네. 가장 마음이 편하려면 뭐 저평가 버는 거 사는 게 좋고 내가 10년 들고 가겠다.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뭐 그럼 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주식을 산다고 마음을 먹으신 게 1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게 최근 일입니까? 저는 항상 뭘 사고자 했는데 저 같은 직장인들이 항상 갖는 부담이 뭐냐면은 네. 충분한 금액을 절대 사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특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0대 중반에 연봉 초반에 연봉 3,000 이제 4,000 될 때 그때 친구들이 집을 사면 사실은 집을 산 분들은 제 생각에 굳이 주식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엄청난 위험자산을 뭐 자기 자산에 부채까지 레버러지까지 껴서 하면은 4억 5억 뭐 이런 걸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움직이는 건데 자기가 안고 있으니까 깔고 안고 있으니까 잘 모르면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자산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크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는 저 같은 케이스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조금 들고 있는 거죠. 500만 원밖에 없는데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한 2% 올리면 10만 원 번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뿌듯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또 500만 원에 대해서 막 연구하니까 나는 주식 전문가가 된 것 같고 주식에 굉장히 포지션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뭐 소꿉장난에 불과한 500만 원이 뭐 사안가 마저 뭐 30% 올랐다고 쳐도 150만 원인데 그러면은 정말 처음 들어가는 금액이 뭔가 계속 쌓아온 금액이던 좀 충분한 만큼의 그걸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하려니 너무 무섭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돈을 번 가장 큰 이유가 이상하게 부동산이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던 좀 충분한 금액을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저같이 장난치듯이 500만 원 뭐 그 정도 들고 있으면서 아 뭐 업무 시간에 이거 보는 게 지금마다 생각해보니까 부질 없다. 좀 부질이 없었다. 조금 더 충분한 금액으로 갔으면 사실은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뭐 엄청나게 수익이 큰 종목에 하지 않는 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죄송한데 화장실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서 안절부절했구나. 네. 죽을 뻔했어요. 아까 일어섰다. 아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너무 급한데 너무 마시겠습니다. 계속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빼놓고 갈게요. 세대별로 맞는 내년 전략 이런 것도 혹시 좀 가능하겠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드리면 1년에 200억 가까이 벌어요. 인센티브를 50억 80억 그렇게 줘요?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요. 금융위기가 온다. 금융위기 1억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1억 없으면 영상을 끄십시오. 아 나 이제 큰일난다.